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어요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온 더 캣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진짜 뭐 어몽어스가 살아 움직인 듯한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인데 바로 한 번 들어가보죠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뿜뿜! 임포스터 2명 남았습니다 음... 오호호! 이거 뭐 게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느낌? 자 일단 10명의 플레이어 모두 모였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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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1호왕 자 먼저 무기고에서 미션 중인 주황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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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잡아주고 음... 흰색이 체크해준다 자! 부황색 확시! 확정 시기 메인 확인! 여기는 어디죠? 어? CCTV실인가? 자! 노랑, 초록, 보라가 CCTV 다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관리실 쪽에 흰색, 민트, 그리고 파랑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오! 빨간 끝까지! 열심히 미션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좋아! 오케이! 카드 긁는 미션? 으음... 으음! 어? 임포스터가 활동하겠군요 전기 꺼졌거든요 어? 야 불 꺼졌다 어떡해...! 아휴... 오케이viol단정기 좀 살려 볼까? 아 뭐야 뭐가 걸린거야 어 그곳에서 노란색이 산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시체 보고 시체 보고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자자 제가 시체 발견했거든요 그 전기실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어? 잠깐만 아 이거 주황은 확실히 맞아요 제가 아까 그 무기구에서 체크했거든요 무기구에서 미션하는 거 확인했어요 빙빵 그렇다면 번민을 알아냈나요? 보라가 번민은 바로 빈트 너야 원 원 컨셉충 아웃 자 이렇게 지금 남은 인원 이제 보라색 컨셉충 아웃 노랑이는 임포스터에게 방했습니다 남은 인원 8명 자 이와입니다 임포스터 과연 누구일까요? 톡톡톡톡톡 자 이제 다음 미션 진행해야 되는데 저번 회의 때문에 아직도 충격받고 있는 주황이거든요 어... 어... 이건 말도 안 돼 흐읍... 난 미션 무기구 하나 끝냈고 다음은 어디를 갈까 통신실 관리실 어... 데이터부터 하자 그럼 오케이 자 통신실 도착해서 데이터 중 다운로드 받고요 오케이 다운로드 자 이제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면 되지 뭐야 왜이래 왜이렇게 느려 이거 잠깐만 안녕 야 컴퓨터 일 안한다 그냥 놀고 있네 역시 기계는 맞아야 정신 차리죠 좋아 데이터 다운로드 클릭 확인 다음은 관리실로 가자구 이제 업로드 해 system 피해 냄새가 만나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임포스터는 민트 였나 아니 뭐야 뒤가 smiles 이렇게 서늘해 너? 아아이 아임 임포스터 와아 전판에 시체를 발견한 죄인가요? 주황이까지 아웃받고 이제 민트가 임포스터 확정입니다 남은 임포스터 하나는 누구죠? 임포스터 그 와중에 3화 연두인가요? 초록인가요? 식당 쪽에서 미션하고 있는 연두인거 같은데요? 야야야 빨리 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게 한박탕 살인을 저지르고 펜트를 통해 등장한 빈트 임포스터 아휴 실력도 어머? 어머? 야 뭐 이상한거 발견한거 같은데? 자 CCTV실에 초록, 하향, 빨강이 같이 있거든요 돌려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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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르고 그냥 세상 평화롭게 등장했습니다 어? 민트네? 민트야 민트야 야 민트야 너 뭐하고 있었냐 여기서 너 너? 약간 수사하네 임마 일단은 아 맞아맞아맞아 야 나 너 따라와봐 나 확정시민인거 알려줄게 어 그렇게 지금 보호막 제어실로 민트 데리고 이동하고 있는 연두네요 동동동 자자자자자 잘 봐 나 지금부터 미션할거거든 나 확정시민이야 그 나 나중에 알리바이 해줘야돼? 자 봐봐 나 미션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지 어떤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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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케 됐어 됐어 야 어때 어때 완벽한 미션 성공이었지? 봐봐 나 확정시민이야 이제 어? 어? 아 아아 뭐야 이 자식이 안 보고 어디 갔어 하하하하 어? 응 cris pray 이 자식 어디갔지 나 확정시민인거 꼭 증명해줘야되는데 argument 어이 오늘의 의미 thereby 요 하나야 뚜빠준빠 뚜빠준빠 으아악 야야야 또 또 또 누구 죽거나 이제 빨리 잡아야 돼 민트 잡아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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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핑크인가요? 모농이 야! 긴급 소집! 긴급 소집! 뭐야 뭐야 어우 큰일났다 사보타지 걸렸어요 사보타지 걸려가지고 하영이는 문 닫혀가지고 못돌아왔어요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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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은 크루원 이제 몇명 안남았네요 벌써 4명이나 희생당했어요 임포스터 민트 확정이고 나머지 한명의 임포스터는 과연 누굴까요 오 Valve 으윽 으윽 오